크리에이트 디렉토리 카드는 설정한 경로와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는 카드입니다.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룹에 속해 있으며, 라이브러리 검색창에 크리에이트 디렉토리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.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카드는 생성하려는 폴더 경로를 입력하기 때문에 UI 객체를 지정해야 하는 속성이 없습니다. 해당 카드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. 필수 입력 속성은 패스 1개로 해당 속성에는 경로와 폴더명을 입력합니다. 카드 실행 시 해당 경로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폴더는 생성하지 않고 없는 폴더만 생성됩니다. 예를 들어 테스트1, 테스트2라는 폴더가 없는 상태에서 C, 테스트1, 테스트2 입력한 경우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1, 테스트2라는 폴더가 모두 생성됩니다. 반대로 테스트1이라는 폴더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경우, 테스트2라는 폴더만 생성됩니다. 이미 두 개의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러 발생 없이 실행 결과 패스가 됩니다. 경로 입력은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, 직접 경로 입력 C 특수기호 역슬래시는 역슬래시 두 개로 입력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카드를 이용하여, 지정한 경로의 새 폴더를 생성해보는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샘플에 필요한 카드는 총 한 개이며,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카드 한 개입니다.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카드의 패스 속성에 아까 설명드렸던 경로를 입력합니다. 모든 샘플을 작성한 후 실행시키면, 해당 경로의 폴더가 생성되며,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실제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